다시 만들어낸 것입니다. 그 주역은 바로 여기 계신 촛불 여러분들입니다. 맞습니까? 박근혜는 물러나지 않겠다고 꼼서와 시간 벌기, 뻔뻔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촛불과 우리의 행진을, 우리의 외침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.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근혜는 퇴직하라! 박근혜는 퇴직하라! 지금 당장 퇴직하라! 박근혜는 퇴직하라! 박근혜는 퇴직하라! 박근혜는 퇴직하라! 박근혜는 퇴직하라!